3. 베르사유 대비 오늘날까지도 베르사유 궁은 전제정치의 가장 거대하고 도전적인 표적인 것 같다. 수도를 벗어난 시골평지 한가운데 그 어떤 특별한 동기도 없이 만들어진 인공 언덕 위에 거대한 성은 우뚝 솟아있다. 인공문화와 인공정원을 향하여 수백개의 창문들의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는 상업과 교통을 촉진시키는 강도 없으며 도로도 철도도 서로 교차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우연의 소산이오 한 위대한 군주의 일시적인 기분이 굳어진 것이 바로 이 궁전이다. 이 궁전은 놀란 눈길 앞에 그 무의미하게 거대한 호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고유한 자부심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기분 위에 뻔쩍이는 재단을 세우는 것이 바로 루이 14세의 전제군주적 의지가 원했던 것이었다. 단호한 전제군주이며 독자자였던 그는 분일된 나라의 통일의 의지를 강제로 심는 데 성공했다. 곧 왕국에는 질서를, 사회에는 관습을, 궁정에는 예법을, 신앙에는 통일을, 언어에는 순수를 명했다. 이런 단일화의 의지는 한 개인으로부터 발산된 것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 개인에게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과인이 곧 국가이다. 내가 사는 곳이 곧 프랑스의 구심점이오 세계의 중심이다. 이와 같은 자기 지위의 무한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태양왕은 궁전을 의도적으로 파리 밖으로 옮겼다. 허 불판의 궁전을 세움으로써 프랑스 국왕은 도시나 시민대중, 적 자신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가 팔을 뻗어 가르치기만 하면 금세 진창과 모래밭은 정원과 숲으로 변했고 인공폭포와 동굴이 생겼고 놀랄만큼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궁전이 세워졌다. 자기 멋대로 선택한 이 천문학상의 한 점에서 제국의 해는 떴고 또 졌다. 민중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왕의 전부임을 프랑스에 보여주기 위해서 베르사유는 축조된 것이었다. 창조력이란 언제나 그것을 성취시키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법. 상속되는 것은 왕관 그 자체일 뿐 왕관이 지녔던 권력이나 권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이제 성취시킨 자는 자취를 감추었고 외소하고 정해물은 향락적인 인물들, 즉 루이 15셔바 루이 16세가 넓은 궁과 위대하게 창건된 제국을 이어받았다. 그들의 시대의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경도, 언어도, 풍습도, 종교도, 군대도 그대로였다. 루이 14세의 단호한 손길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형식을 굳혀놓았기 때문에 100년 안에 변화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형식만 남았을 뿐 내용은 사라졌다.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빛나는 진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루이 15세 당시 베르사유의 금모습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변했다. 복도와 뜰에서는 호사스러운 제복을 입은 하인들 3,4천명이 여전히 붐볐고 마국간에서는 말 200필이 여전히 울고 있었고 무도의 접견, 가장 무도의 따위에서는 예법의 정교함이 기름칠이 잘된 돌쩍이처럼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진 홀, 금빛으로 번쩍이는 홀에서 주름잡힌 실크의 보석을 받은 호사스러운 의상을 치장한 기사들과 기부인들은 여전히 우스되고 있었다. 아직도 이 궁정은 당대 유럽의 가장 유명하고 세련되고 개화된 궁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는 용서 섬치는 충반된 권력의 표현이었으나 이제는 다만 공허한 몸짓, 영혼도 의미도 없는 타성적인 움직임에 거칠 뿐이었다. 또 다른 루이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지배자가 아니었고 정치에는 무관심한 공체가였다. 그 역시 궁정주의의 대주교, 재상, 장군, 건축가, 시인, 음악가들을 불러 모으기는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루이 14세가 되지 못했듯이 그들 역시 보슈에, 트위렌, 리슐리에, 망사르, 콜베르, 다신, 코르네유도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루이 14세 때 같이 있었던 주교, 장군, 재상, 건축가 등등입니다. 무신가를 이루어버리는 대신에 의지와 정신으로 피열리며 관철하는 대신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무의도시감에 즐기고 지위와 계급에만 눈독을 들이는 이해의 미나락이 움직이는 족속들이었다. 이 대리석 온 시절에서는 이제 어떤 대담한 교획도 단호한 변화도 문학작품도 육성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와 여자의 환심을 살리는 말만이 진흙탕의 잡초처럼 무승하게 자라났다. 나라의 공무를 결정하는 일은 이제 업적이 아니라 관계이며 공로가 아니라 비호였다. 아침 접견시에 퐁파두르라 뒤발이 앞에서 가장 깊숙이 허리를 꺾는 사람이 가장 높은 데까지 성진했다. 행동 대신 말이, 본질 대신 외관이 중요해졌다. 동종 교배를 거듭하는 이 사람들은 다만 서로서로를 위해서 거지없이 우아하게 그러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저마다 국왕 정치가 성녀 장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현실을 프랑스를 잊고 자기 자신, 자신의 경력,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루이 14세 당시 유럽 최고의 광장으로 여겨졌던 베르사유가 루이 15세 밑에서는 귀족 애호가들의 동호인 극장으로 전락했다. 당대의 세계에 알려진 가장 정교하고 사치스러운 극장으로 처음 데뷔하는 여배우처럼 특유의 머뭇거리는 걸음걸이로 이 굉장한 무대 위에 15살 소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저 조그만 단역, 왕세자비의 역을 맡았다. 그렇지만 관객이 높은 귀족들은 이 조그만 금발의 오스트리아 황녀가 후에는 베르사유의 주역, 즉 왕비역을 맡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곧 호기심에 찬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철인상은 훌륭했다. 세버릇한 초벌구이 질그릇에서 골라낸 것 같이 황홀하도록 날씬한 조그만 몸매, 유약을 바른 도자기같은 안색 그리고 쾌활한 푸른 눈, 어린애답게 깔깔 그릴 줄도 알고 또 더없이 우아하게 미소 지을 줄도 아는 입. 이토록 매력적인 소녀의 등장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나무랄 데 없는 몸가짐, 날개라도 단듯한 우아한 걸음걸이, 춤추는 모습은 더욱 매혹적이고 사방이 거울로 된 회랑을 꼬꼬단 자세로 당당하게 활보하며 공평하게 좌우로 인사를 보내는 자신 있는 태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역시 여황제의 딸은 달랐다. 프리마돈나가 없을 때는 제일 훌륭한 배역을 맡아도 좋을 귀부인들은 그 어깨가 좁은 최성인이 되지 않은 소녀가 자신들을 누르는 적임을 알고 남몰래 노여움에 몸을 떨었다. 어쨌든 몸가짐이 하나만 잘못되어도 이 엄격하고 일치단결된 궁정사회는 금세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신성한 홀에서 뻣뻣한 자세 대신 어린아이답게 거침없이 행동하고픈 특이한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야생마 같은 조그만 소녀 마리 앙뚜아네트는 손알의 시동생들과 노느라고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뛰어다녔다. 그녀에게는 장차의 왕비에게 궁전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막하고도 빈틈없는 절도, 얼음과 같은 신중함이 몸에 배울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때에는 나무랄 때 없이 처신할 줄 알았다. 사실 그녀는 프랑스만큼이나 훌륭한 스페인 합스부르그가의 예법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빈 왕궁과 쇤브룸궁에서는 장음해야 할 순간에만 장음한 몸가짐을 하면 되었다. 접균을 위해서만 예복을 꺼내왔고 시종들이 내방객들 뒤로 문을 닫기만 하면 곧장 숨을 돌리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나면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고 가족적으로 바뀌어 아이들은 마음대로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아도 좋았다. 쇤브룸궁에서도 예법을 따르기는 했지만 신처럼 떠받들어 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곳, 젠체만 하는 캐캐 무궁궁 중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 서열이 높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그만큼 많아졌다.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일, 자발적인 몸짓은 제발 삼가달라고 충고했다. 그런 일은 돌이켜 만회할 수 없는 풍속 교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언제나 몸가짐, 몸가짐, 또 몸가짐, 그렇지 않으면 생의 목표가 오직 이 극장 안에서 극장을 위해서 사는 데 있는 왕구한 아침꾼들 무리가 툴툴거렸다. 이러한 베르사유의 소름 끼치도록 근엄한 의식의 신성화를 말이 앙도 안 했던 어린 소녀일 때나 왕비가 되었을 때나 이해할 수 없었다. 고개 한 번 깎아가고 발 한 번 내디디는데 모든 사람이 부여하는 끔찍한 중요성을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뒷날에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본 뒤부터가 제멋대로이고 반항적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한없이 솔직했기 때문에 그녀는 구속당하는 것이라면 무엇든지 싫어했다. 그녀는 계속 오스트리아인으로 살아가고자 했고 견딜 수 없도록 중요한 것처럼 하는 짓거리들,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진득하게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숙제가 하기 싫어 살금은이 도망을 쳤듯이 여기서도 기회가 있으면 엄격한 시녀 마담 더 놔요. 그녀는 야유조로 마담 에티켓이라고 불렀다. 그 마담 더 놔요를 피해 달아나려고 했다. 너무 어린 나이의 정책에 의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간 이 어린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서라도 지위가 부여하는 온갖 호사 한가운데서 단 한 가지 그녀에게 유보된 것. 그 몇 년간의 진정한 어린 시절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세자비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으며 또한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되었다. 그녀에게 확고부동한 풍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시켜 주려고 모두가 고심했다. 교육은 주로 독실한 신자인치 않은 수석 여광과 루이 15세의 세 딸이 맡았다. 편협한 신심을 가진 고약한 노처녀들이었다. 그들의 정숙함은 가장 심술궂은 험담가들도 감히 의심하려고 들지 못했다. 마담 아델라이드, 마담 빅토아르, 마담 소피. 이 세 운명의 여신은 끝으로는 매우 다정하게 남편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마리 앙토아네트를 맡았다. 그러나 은밀히 규방에서 마리 앙토아네트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궁정에서 벌어지는 암투의 전략들이었다. 엄용한 악의, 비밀스러운 관계, 중상피방의 기술, 신랄하게 비꼬는 기술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철부지 마리 앙토아네트는 처음에는 새로운 학습이 재미있어 이 소금기 섞인 재담을 아무런 저항 없이 무특대고 따라 나불그렸다. 하지만 그녀의 타고난 정직성이 그런 악의의 반감을 가지게 했다. 새 노처녀에게는 안 되었지만 마리 앙토아네트는 자신을 꾸미는 방법, 자기감정, 증오든 애착이든 자기감정을 숨기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다. 올바른 본능이 그녀를 시고모들의 후견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녀의 곧고 거침없는 본성에 거슬렸던 것이다. 더 노하유 백작부인 역시 그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5살, 16살 소녀의 감당하기 어려운 기질은 조목에 따라 자로젠 듯이 빈틈없이 나누어진 하루 일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했다. 그러나 그 일과 중 어느 한 가지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마리 앙토아네트는 하루를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들고 시고모들 한테로 갑니다. 보통 거기서 구강을 뵙죠. 그러면 10시 반 정도가 됩니다. 11시 정각에 머리를 따듬으러 갑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는 자기나 이름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내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연지를 바르고 손을 씻고 합니다. 남자들은 물러가고 여자들만 남으면 옷을 갈아입지요. 12시 정각에는 교회에 갑니다. 구강께서 페르사유에 계실 때는 구강 전하와 왕세자, 시고모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합니다. 안 계시면 왕세자님하고 둘이서만 가는데 시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공식 오찬을 들지요. 저희 둘 다 모없이 빨리 식사를 하기 때문에 1시 반이면 끝납니다. 이어서 나는 왕세자님 방으로 가는데 왕세자님이 바쁘시면 내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뭘 쓰거나 일을 합니다. 구강 전하를 위해서 옷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신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는 완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시에는 다시 시고모들에게 갑니다. 구강께서는 이 시간에는 꼭 그분들 방에 들르시죠. 4시에는 수도원장이 4개로 오고 5시에는 피아노 선생이나 음악 선생이 와서 7시까지 있죠. 6시 반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시고모들에게로 갑니다. 거의 언제나 이 시간에는 남편도 시고모들에게 함께 갑니다. 7시부터 9시까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지만 나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갑니다. 그럴 때면 내 방이 아닌 시고모들 방에서 놀이가 벌어집니다. 9시에 저녁을 먹는데 구강께서 베르사위에 안 계시면 저희들이 시고모들 한테로 가서 보통 10시 45분에 들르시는 구강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 사이에 커다란 장이자에 누워 잠을 자지요. 구강께서 안 계시면 11시 정각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내 하루 일과예요. 이 일과표에서처럼 오락을 위한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그녀의 초조한 마음이 원하는데도 말이다. 그녀의 몸 안에서 끓고 있는 젊은 피는 마음껏 수선을 부린 뒤에야 잠잠해지고 싶어했다. 놀고 행패를 부리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마담 에티켓이 즉시 음악의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이것저것은 이러저러하니까 마리 앙토아네트가 원하는 모든 것은 왕세자 비라는 지위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전에는 선생이었고 지금은 고백 신부이며 강론자인 수도원장 베르몽은 그녀로 인해서 진정 공경을 치르고 있었다. 마리 앙토아네트의 교양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배워야만 할 것이 원체 너무나 많았다. 15살에 이미 독일은 거의 절반을 잊어버렸고 프랑스는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글씨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서투르고 문장은 뜻이 안통할 뿐더러 문법상의 오류도 가득 차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이러한 마리 앙토아네트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대충이라도 늘 편지를 쓰게 했다. 그 밖에도 매일 한 시간씩 책을 읽어주었고 강제로라도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편지마다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읽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이 매일 오후에 읽고 쓴다는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부디 너의 머리를 훌륭한 독서로 채우도록 하여라. 독서는 다른 거 누구보다도 너에게 필요 불과길 한 것이다. 나는 두 달 전부터 수도원장의 독서 목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독서를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말이나 당나귀 같은 짐승이나 독서하도록 정해진 시간에 딴전을 부리는 법이다. 너는 그림도 음악도 춤도 혹은 다른 학문도 제대로 능숙하게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겨울인 지금 독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안되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의 불안한 생각은 적중했다. 순진하면서도 능숙한 방법으로 작은 마리앙 또한 했던 수도원장 베르몽에게 올가미를 씌워 독서 시간은 늘 잡담 시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거의 없었고 어머니의 어떠한 초크도 그녀를 진지하게 만들지 못했다. 너무 일찍 결혼한 탓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 호칭만 부인일 뿐 아직 어린아이였으나 마리앙 또한 했던 위험있게 품위와 지위를 대표해야 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학생용 글상에 앉아 초등학교 교육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뒤늦게 보충하는 판이었다. 때로는 위대한 숙녀로 대접받고 때로는 조그만 아이처럼 야단을 맞았다. 그녀에게 시녀들은 신분에 맞는 태도를 시고모들은 음모를 어머니는 교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가슴은 어린 나이 그대로 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처럼 나이와 지위, 자기의사와 타인의 의사 사이의 모순 속에서 방황해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주 곱게 자라나설 성격 속에 훗날 마리앙 또한 해트의 운명을 겉으로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끓어오르는 불안과 자유로워 지르는 조바심이 싹 텄다. 낯선 궁정에서의 위험하고도 위태로운 딸의 위치를 마리아 테레지아는 훤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어리고 진지하지 못하고 부박한 이 아이가 자기의 본능만으로는 결코 음모의 여우뜻과 근모술수의 함정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휘화의 외교관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 메르시 백작을 딸의 척근으로 보냈다. 그에게 여제는 놀랍도록 스스럼 없는 편지를 썼다. 짐이 두려워하는 것은 딸아이의 지나친 젊은 혈기 그 아이를 둘러싼 주의의 지나친 아청 그 애의 태만함과 진지함의 겨려라오 짐은 경을 전적으로 심히 신임하오 그 애가 결코 악인들의 손아귀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기 바라오 여왕제가 메르시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메르시 백작은 본래 벨기에 태생이었다. 하지만 여군주에게 헌신적이었으며 궁정인이 돼 간사하지 않았으며 냉정하게 생각하되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고 천재는 아니더라도 명석했고 공명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은 독신자였다. 그의 평생 소망은 바로 여군주에게 완벽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판단력을 동원하여 감동적인 충성으로서 황려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황제의 베르사유 궁정주제 대사였지만 사실 그는 어머니의 눈이자 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손길이었다. 그의 자세한 보고 덕분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쇤브룸 궁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보듯 딸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읽는 책 한 권 한 권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입었는지까지 알았다.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었다. 메르신은 아주 능숙하게 자기의 피의 보호자 주위에 촘촘한 거물을 쳐놓았다. 저는 황려 마마의 시종들 중에서 세 명을 제 편으로 포습했습니다. 베르몽을 통해서 매일 마마를 관찰하게 하며 또 뒤로포르 후작 부인을 통해서 마마가 시고모들과 하는 잡담의 마지막 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왕세자비께서 구강전하 곁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또 제 자신이 철저히 관찰하고 있으므로 마마가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을 잡수셨는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폐하를 안심시키는데 꼭 필요한 정도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직한 시종은 그가 듣고 점탐한 것을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보고했다. 서로의 우편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당시 외교에서 최고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급사가 직접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친설을 정했다. 친전이라고 쓴 봉인된 급봉 덕분에 대신도 요제프 황제도 손에 넣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천지나 마리아 앙투안했던 샘브룸 궁에서 자기의 생활 하나하나를 너무나 빠르고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 의아하게 여겼다. 그렇지만 아버지같이 친절한 백발 신사가 어머니의 은밀한 척자이며 신기하게 모든 것을 알고 견고하듯 쓰여있는 어머니의 편지가 사실은 그의 간청에 의한 것이며 그의 입김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메르시로서는 어머니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는 달리 이 망아지 같은 소녀에게 영향을 줄 방법이 없었다.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낯선 궁정의 대사인 그가 왕세자비에게 감히 도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또 장래의 프랑스 왕비를 교육시키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무음한 짓을 해서도 안될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마리아 앙투안에다가 가슴을 쓸래며 뜯어보는 사랑으로 가득 찬 주눔한 편지를 주문했다. 이 진지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비록 글자로 쓰인 말이기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외경을 느꼈고 가장 준열한 꾸중을 듣더라도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파수꾼 노력 덕분에 마리아 앙투안에 뜨는 천몇 년 동안 가장 커다란 위험 즉 그녀 자신의 지나침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보다 굳센 정신 시야가 넓은 위대한 어머니의 예지가 그녀를 대신하여 생각했고 단호한 엄격함이 그녀의 경박함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여제로서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국가정책을 위해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 딸의 젊은 생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그 빚을 그처럼 자상하게 보상하려고 했다. 어린 마리아 앙투안에 뜨는 성품이 온순하고 친절하며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처음부터 어떤 반감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는 시아버지 격의 시의 할아버지 루이 15세를 정말 좋아했고 노초녀들과 마담 에티켓과도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냈다. 훌륭한 고백신부 베르몽에 대해서는 신뢰를 조용하고 다정한 어머니의 친구 메르시 대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답게 존경에 찬 애착을 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넓고 모두가 근엄하고 신중하고 장엄하고 위험있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15살 소년은 누군가와 스스럼없는 친구가 되어 즐겁고 허물없이 지내고 싶었다. 선생이나 감시자, 공개자가 아닌 놀이 친구를 바랐다. 그녀의 젊음이 젊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누구와 즐겁게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이 소름이 끼치도록 엄숙하고 차가운 대리석 집에서 누구와 놀이를 한단 말인가? 나이에 걸맞는 정말 놀이 친구라도 할 만한 또래가 한 명 있기는 했다. 불과 한 살 위인 남편이었다. 그러나 이 서투른 친구는 젊은 아내가 아무리 신뢰를 보여도 뚱해서 당황해하며 또 당황한 탓으로 자주 거칠게 피해버렸다. 그 역시도 그렇게 일찍이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은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이 낯선 소녀를 공손하게 대의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남편의 동생들,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뿐이었다. 14살, 13살짜리 시동생들과 마리 앙토안에 뜨는 때때로 천진하게 장난을 치고 의상을 빌려다가 몰래 연극놀이도 했다. 그러나 마람 에티켓이 가까이 오는 즉시 모든 것을 감추어야만 했다. 왕세자비가 놀이를 하는 현장을 들켜서는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 다중한 것이 이 분방한 아이에게는 필요했다. 한 번은 대사에게 비인해서 몹스 한 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청했는가 하면 또 한 번은 대프랑스의 왕세자비가 시중을 드는 어린 한여 둘을 자기 방에 불러 아름다운 옷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방바닥에서 미끄럼을 타고 뒹굴며 법석을 뜨는 광경을 엄격한 수석여관이 발견한 적이 있었다.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다. 맨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 앙통한 했던 내부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인간성은 결혼으로 인해서 접하게 된 주위 세계의 부자연스러움에 한거했다. 무거운 스커트벗침새와 답답한 코르셋으로 대표되는 부자연스러운 장중함에 한거하여 싸웠다. 마음이 가볍고 매인 곳 없는 비인 여인은 수천 개의 창문이 달린 장엄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고 있었다. 4. 한마디 말을 둘러싼 싸움 정치에 끼어들지도 말고 남의 일에 간섭도 하지 마라. 마리아 테레지아는 처음부터 딸에게 거듭 이렇게 대풀이했다. 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경고였다. 어린 마리 앙토와네트에게는 오락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철저한 심사숙고나 조직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순간에 부딪히면 자기 예에 빠진 이 젊은 여자는 말할 수 없이 지루해했다. 그녀가 몇 해 가지 않아 음모라는 가련한 싸움에 말려들게 된 것은 전혀 본의가 아니었다. 음모는 루이 15세의 궁정에서 선이 굵은 국가정책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베르사유가 두파로 갈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왕비가 죽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여자로서의 최고의 지위와 모든 군인은 합법적으로 따지면 의당 국왕의 세 딸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간사하고 편협한 마음씨를 가진 이 세 여자는 서툴고 단순한데다 소심했다. 미사를 드릴 때 맨 앞줄에 안고 접견시의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외에는 달리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할 줄 몰랐다. 노초녀답게 만사를 재미없고 짜증스러워한 탓으로 이들 자매는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여 분별없는 더할라위 없이 분별없는 유격에 불타는 부왕에게 아무런 역량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아무런 권력도 역량력도 없었으므로 말단 신하조차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영광과 명예는 당초의 권위와는 별 상관없는 여자에게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바로 국왕의 마지막 애첩 마담 뒤발이었다. 최하층의 천민 출신인데다 과거가 분명치 않고 소문에 따르면 홍등가를 거쳐 왕의 침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여인은 자신이 궁정의 이론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 의지 박약한 애인 루이 15세에게 귀족 출신의 남편을 곧 뒤발의 백작을 사달라고 졸랐다. 뒤발의 백작은 문서상의 결혼식을 치른 다음날 영혼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과거의 거리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영원한 입궐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가장 크리스트교적인 국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프랑스 국왕은 익히 알고들 있는 애첩을 형식상 궁신들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와 인사를 시키며 낯선 귀족 부인이라고 소개했다.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한 익살극이 온 유럽인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 접견으로 마담 뒤발의 위치가 합법화되자 이 국왕의 정부는 거대한 궁정에서 살게 되었다. 격분한 공주들과는 불과 방 세 개를 사이에 두었고 특별히 마련된 계단이 국왕의 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방면에서는 노련하고 독특한 육체를 가졌다는 저 늙은 호 색깔을 싱싱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점,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점, 그리고 아직 순진해 보인다는 점에서 색증에 빠진 늙은 루이 15세는 꼼짝달상 못한 채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살롱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왕의 호의를 얻어낼 길이 없었다. 그녀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궁신들이 몰려들었고 외국의 군주들이 보낸 사신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 그녀의 방압 부속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왕과 제후들이 선물을 보내는 일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녀는 재상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었고 궁성을 짓게 할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국왕의 폼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녀의 피둥피둥한 목에는 묵직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거렸고 두 손에는 거대한 반지가 번뜩였다. 주기경들과 제후들, 영달을 꾀하는 자들은 모두 공손하게 그 손에 입을 맞추어 경의를 표했다. 그녀의 탐스러운 갈색 머리칼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관이 빛나고 있는 셈이었다. 국왕의 은총은 몽땅 이 비합법적인 침상의 주인공에게 내려졌으며 이제까지 베르사유의 그 어느 왕비에게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침과 경의가 뻔뻔스럽고 교만하고 무리한 이 탕례를 둘러싸고 다투어 만발했다. 그렇지만 뒷방에서는 국왕의 까다로운 세 딸이 들어앉아서 온 궁중의 치욕을 가져오고 아버지를 우습게 만들고 전국을 마비시키고 크리스트교적인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장녀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 곧 부덕, 기품이나 재능, 품위는 아예 없었던 그 부덕이 내뿜는 모든 정오를 동원하여 이 세 딸은 어머니 대신 왕비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바빌로니아의 창부를 미워했다. 하루종일 그녀를 조수하고 경멸하고 장피주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였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뜻밖의 반가운 행운이 굴러들어왔다. 바로 황려 신분의 어린아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출연이었다. 이제 겨우 열다섯 살이지만 장래의 왕비라는 지위를 생각하면 당연히 법률상으로는 궁정제일의 여자였다. 그녀를 비바리에게 맞서는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 노츠녀에게는 거지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첫 순간부터 이 분배롭고 물정 모르는 소녀를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노츠녀들은 뒷전에서고 앞에 나서서 깨끗하지 못한 야수를 때려 눕히는 역할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맡게 했다. 그들은 다정한 얼굴로 어린 황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미처 몇 줄도 지나지 않아 잔혹한 싸움의 한가운데로 말려들었다. 도착했을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담 뒤바리의 특이한 위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위치조차도 알지 못했다. 법도가 엄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궁정에서는 소실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몰랐으니 말이다. 다만 첫 만찬에서 다른 궁중귀부인들과는 달리 호사스러운 장신구로 환하게 성장을 한 가슴이 풍만한 부인 하나가 호기심에 찬 얼굴로 자기를 자꾸만 넘겨다 보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녀를 백작부인, 뒤바리 백작부인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나 순진한 그녀를 친절하게 맞아들인 세 시고모들이 어찌나 철저하게 교획적으로 계몽을 시켜놓았던지 마리 앙뚜아네트는 몇 주일이 채 못가서 어머니에게 그 멍청하고 금방진 계집애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 그녀는 친절한 시고모들이 함부로 입에 담는 고약하고 심술구정 말들을 모조리 흉내내어 생각없이 조잘거렸다.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센세이션에 굶주려왔던 궁정에서는 갑자기 흥미진진한 관심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국에서 공작새처럼 뽐내고 돌아다니는 무리한 침입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오히려 시고모들이 그녀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다. 옛법에 따르면 베르사 욕궁에서는 서열이 낮은 부인이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부인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가 없었고 서열이 높은 부인이 말을 걸 때까지 공손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왕비가 없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왕세잡이가 가장 서열이 높은 부인이었고 따라서 그녀는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쌀쌀한 미소를 지으며 도전적으로 왕세잡이는 뒤바리 백작 부인이 자기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몇 주일 몇 달을 두고 초조한 여인으로 하여금 단 한마디 말해 굶주리게 했다. 수다쟁이들과 아침꾼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들은 이 결전에 악마적인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시고모들이 용의주도하게 지펴놓은 불길에 온 궁정이 유쾌하게 몸을 녹이는 셈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팽팽하게 긴장하여 분노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궁정 귀부인들 가운데 앉아있는 뒤바리를 주시했다. 조그만 15살짜리 무리한 금발머리가 쾌활하게 어찌면 고의적으로 쾌활한 척하며 다른 귀부인들과 잡담을 하고 또 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뒤바리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녀만 옆에 오면 말이 앙뚜하네트는 약한 앞으로 나온 합스부르그가 특유의 입술을 힘을 주어 끌어당기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가 휘황하게 번쩍이는 백작부인을 보면 유리창을 대하듯 무심한 딴 곳을 바라보았다. 뒤바리 역시 본 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경민출선의 보통 여자로서 그녀는 하층계급이 가지는 모든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벼락출세한 사람들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리감 없이 상냥하게 대했다. 허영심 때문에 그녀는 자기에게 아침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마음에 들어했다. 무언가를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든지 후하게 주는 편이었다. 아주 악력이나 시기심이 많은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밑바닥에서부터 복잡한 과정을 밟아 벼락출세를 한 까닭에 뒤바리는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부당에나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그저 그것을 감각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정도에서 즐기려고 했다. 우출에서 그 호화로운 불법의 영광 속에 그저 잠겨있고 싶을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영광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궁전 귀부인들 가운데서 맨 앞줄에 앉으려고 했고 제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어 했으며 제일 호사스러운 옷, 제일 멋진 마차, 제일 빠른 말을 가지기를 바랐다. 또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그다지 힘들지 않고 자기한테 성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의지박약한 남자에게서 얻어냈다. 그는 그녀가 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최후의 공명심은 이것이 모든 불법적인 권력이 빚어내는 희비극인데 나폴레옹에게서 조차 일어났던 희비극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된 후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황렬을 강제로 아내를 삼았다는 설명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최후의 공명심은 바로 합법적인 여인으로부터 인정받겠다는 것이었다. 뒤바리 백작부인 역시 모든 제후들이 때를 지어 경의를 표하고 모든 조신들이 떠받들고 소원이라는 소원은 모두 성취했으나 그보다 더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궁정 최고 지위의 여자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합스부르그 가문의 황렬으로부터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빨강머리의 아이는 아직 프랑스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조그만 16살짜리 이 품내기는 자기 남편을 제대로 남편 구실을 하게 만드는 우스꽝스럽도록 하찮은 그 일을 한 번 못해내는 계집아이가 처녀 주제에 언제나 입술을 쳐들고 콧방귀를 끼며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공공연하고 아주 넉살좋게 자기를 웃음거리로 삼았다. 가장 막강한 뒤바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다. 호메로스에나 나올 것 같은 서열 다툼에서 법은 의논할 여지도 없이 마을이 앙뚜아네트 편에 있었다. 그녀는 보다 서열이 높았다. 백작부인 정도의 신분은 왕세자비에 비하면 새카맣게 저 아래였다. 왕세자비는 이 백작부인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가슴 위에서 700개의 다이아몬드가 번쩍이더라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뒤바리의 배우에는 실질적인 권력이 있었다. 국왕을 완전히 손안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의 맨 밑바닥 가까이에 와있는 루이 15세는 국가나 가족, 신하나 세계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의기충천에 있는 풍자가들 역시 외면하고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로지 자기 일순의 휴식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판이었다. 모든 것을 될대로 떼라고 내버려둔 채 궁중법도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오랫동안 나라일을 했으니 이제 마지막 몇 년은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었다. 자기 주인이나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터진 여자들의 전쟁은 괘씸하게도 그의 평화를 교란했다. 그 자신의 에피쿠로스적인 원칙에 따라 그는 조금도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뒤바리는 날이면 날마다 그는 어린 것한테 모욕을 당하고 온 궁정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느니 국왕이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고 더불어 국왕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만 한다느니 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불평했다. 마침내 이 국왕은 이 법석과 눈물이 참을 수 없이 귀찮아져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수석 여관 마담드 노하유를 불러오게 했다. 드디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자 며느리의 상냥스러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니 점점 여러가지 말을 했다. 왕스자비가 다소 경솔하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며 그런 태도가 의존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신현은 이 경고를 곧 의도한 바대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보고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시고모들과 베르몽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고 베르몽은 또 오스트리아 사신 메르시에게 메르시는 두말할 끝도 없이 깜짝 놀라 급을 집어먹고 황급히 비인으로 사신을 보내서 사건의 전모를 전했다. 동맹, 동맹이 어떻게 되겠는가? 경건하고 독실한 마리아 테레지아에게는 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을까? 비인의 그 유명한 풍속위원회를 두어 이런 종류의 여자들은 가차없이 매질하여 교도수로 넘기는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저 그런 계집에게는 공손이 돼야 하라고? 그렇다고 국왕의 반대편에 설 수도 없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처지 그 놈한 기독교도로서의 처지 정치가로서의 처지가 서로 뒤얽힌 참으로 고통스러운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은 노련한 외교관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모두 내각에 밀어버림으로써 그녀는 이 문제에서 설적 발뺌을 했다. 그녀는 직접 딸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제상 카오니츠로 하여금 메르시가 이번 일에 대한 정치적인 해명을 제출하게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예법상의 입장이 옹호되고 그러면서도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일러준 셈이 되었다. 카오니츠는 이렇게 썼던 것이다. 국왕 전하가 궁정에 받아들인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궁정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국왕께서 신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임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감히 재검토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제우나 군주들께서 몸수하신 선택은 모순의 여지없이 존중되어야만 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있다. 그녀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시고모들의 따뜻한 방에 있었다. 편지를 읽어줄 때 그녀는 특유의 태평스러운 태도로 메르시에게 근성으로 네, 네, 맞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늑다리 가발 카오니츠님 찌끄리실 테면 얼마든지 찌끄려 보시라지 개인적인 일에는 아무리 재상이라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둔한 멍청한 계집이 끔찍하게 성인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익이 충천한 조그만 소녀는 그 일이 곱절이나 재미있어졌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술 굳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공공연한 침묵을 고수했다. 매일같이 무도회에서 파티에서 카드 놀이에서 심지어는 국왕의 식탁에서 뒤바리를 만나면 그녀가 기다리라 어떻게 눈을 흘끼고 마침내는 제 분을 못 이겨 어떻게 몸을 뜨는지 관찰했다. 그저 기다려라.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라. 그녀의 시선이 자기를 스쳐갈 때면 언제나 경멸하듯 입술을 비죽이며 얼음처럼 차갑게 굴었다. 뒤바리와 국왕과 카오니츠 그리고 메르시 또한 남몰래 마리아 테레지아까지 기다리고 열망하던 그 한마디 말을 끝내 건네지 않았다. 이제 전쟁은 공공연이 선포되었다. 닭싸움 구경이라도 하는 듯 조신들은 단호하게 입을 다물고 두 여자를 둘러싸고 모여들었다. 한 여자는 까무라칠 정도로 격분하여 두 눈에 눈물이 껴있고 다른 한 여자는 입가에 득이 만면한 웃음이 경멸하듯 감돌고 있었다. 프랑스의 합법적인 여지배자와 비합법적인 주인 중 누가 자신의 의사를 관찰시킬는지 모두 궁금해했고 내 길을 걸며 야단이었다. 베르사유의 수십 년 이래 최고의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다. 드디어 국왕이 노하고 말았다. 이 궁중에서는 모두 비굴할 정도로 복종했고 속눈썹만 깜빡이도 굽실거리며 그가 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제 대프랑스 국왕이 처음으로 반항을 감지한 것이다. 채찰하지도 않은 계집아이가 감히 그의 명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것이었다.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었다. 이 불손한 고집쟁이를 불러다 세워놓고 강력하게 세뇌를 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이 철면피한 남자의 마음속에도 아직 마지막 부끄러움은 남아있었다. 성숙한 손자 며느리에게 시의 할아버지의 소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명령을 내리기는 사뭇 거북했다. 당황한 루이 15세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고심 끝에 쓴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썼다. 즉 사사로운 일을 국가적인 사건으로 비화시켰다. 오스트리아 대사 메르시는 놀랍게도 프랑스 외무부 당국으로부터 협의를 위해서 아련실이 아닌 뒤바리 백작 부인의 방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묘한 장소가 선택된 이유를 메르시는 단박에 짐작했다. 그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신과 몇 마디 채 나누기도 전에 뒤바리 백작 부인이 들어와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왕세자비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부당하며 수치스럽게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자세하게 털어놓았다. 호인인 대사 메르시는 여제의 대리인인 자기가 그토록 갑작스럽게 뒤바리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 난처해서 이런저런 외교적인 이야기로 얼버무리려고 했다. 그때 벽지로 위장된 비밀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루이시보세가 치니 이 복잡 미묘한 대화에 기어들었다. 지금까지 경은 여제의 대사였으나 이제부터 당분간은 과인의 대사가 되시하겠소 부탁이요 라고 메르시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리 앙토네트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애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리고 지나치게 활달한 데다가 그녀를 다스릴 줄 모르는 남편을 만나 여러가지 업무에 휘말리고 있으며 사람들 시고 모척 자신의 친딸의 거릇된 충고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국왕은 왕세자비가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르시는 즉각 이 일이 정치문제화되었음을 알았다. 이것은 수행되어야만 할 공공연하고 명백한 위임이었고 국왕은 전적인 폭종을 요구하고 있었다. 메르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태를 급히 비인에 알렸다. 자신이 맡은 일의 난처함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뒤바리가 그렇게까지 고약한 사람은 아니며 그녀의 요구는 오로지 왕세자비가 단 한 번만 공식석상에서 말을 건네달라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메르시는 뒤바리의 이미지에 다소 우호적인 수식을 곁들였다. 동시에 그는 마리 앙토아네트를 찾아가 재촉을 거듭했고 가장 자극적인 수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녀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궁정에서 이미 지위가 높은 인물을 제거하는데 여러 번 사용된 독약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각비리 달변으로 합스부르그가와 부르본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화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마리 앙토아네트에게 여차하면 어머니의 필생의 업적인 동맹이 그녀의 태도로 인해서 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구슬렸다. 이것은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카드였다. 실제로 그 대포는 효과가 있었다. 마리 앙토아네트가 위축된 것이다. 두 눈에 분노의 눈물을 걸성이면서 대사에게 나를 택하여 트럼프판에서 뒤바리한테 말을 걸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메르시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게도 동맹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제 궁중의 내막을 좀 아는 사람들은 멋들어진 궁전극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있었다. 오늘 저녁 드디어 왕세다비가 뒤바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넬 것이다. 이러한 연극의 예정된 줄거리가 은밀하게 입에서 입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조심스럽게 무대 배경이 준비되고 대사까지 미리 준비되었다. 메르시와 마리 앙토아네트가 합의한 바로는 저녁 인견에서 트럼프판이 끝날 때쯤 메르시가 뒤바리 백작부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연인 듯 왕세다비가 지나가다가 대사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그 기회에 국왕의 예츠백에도 몇 마디 말을 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탁월하게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예정된 저녁 공연은 유감스럽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미워하는 즉수가 공공연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시고모들이 결코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냥 보고만 있을 리도 없었다. 그들은 화회의 이중주가 시작되는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철의 장막을 치기로 계획했다. 아주 훌륭하게 세워진 계획에 따라 마음을 착하게 먹은 마리 앙토아네트는 저녁이 되자 회합에 나갔다. 드디어 막이 올라간 것이다. 메르시는 프로그램에 따라 도입부의 역할을 해나갔다. 우연인듯 마담 디바리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이에 마리 앙토아네트는 약속된 대로 장례를 돌며 접견을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를 옮겨가며 차례로 이야기를 해나갔다. 어쩌면 불안과 흥분과 노여움 때문에 마지막 대화를 다소 지연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단 한 사람 마리 앙토아네트와 디바리 사이에는 마지막 한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2분, 1분만 더 있으면 그녀는 틀림없이 메르시와 애첩이 있는 곳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새 시고무중 주모자인 마담 아델라이드가 불의의 습격을 감행했다. 마리 앙토아네트에게 벼락같이 달려들었다.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갑시다. 빅투아르 동생 방에서 구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듯 말했다. 마리 앙토아네트는 깜짝 놀라 용기를 잃었다. 당황한 나머지 감히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기다리고 있는 디바리에게 얼른 아무렇게나 한마디 던질 재치는 없었던 것이다. 디바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다. 마리 앙토아네트가 자리를 떠자 재빨리 다름질 쳐 나가버렸다. 열망했던 말, 부탁했던 말,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쟁취했던 말, 내시서 약속했던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말았다. 모두가 아연해했다. 무대는 공연이 마련된 것이었다. 화해는 그냥 더욱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뿐이다. 궁정의 심술구진 사람들은 기쁘서 손을 비볐고 밑으로는 하인들 방에서까지 뒤바리가 기다렸으나 허탕을 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킬킬거렸다. 하지만 당사자 디바리는 입에 거품을 물었고 루이 15세는 경노했다. 이것이 더욱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 가까스로 노기를 감추며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메르시경? 유감스럽게도 경의 제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소 그려? 과연이 이제 직접 관여해야 되겠소? 프랑스 국왕은 노기 등등하여 위협을 가했다. 마담 디바리는 국왕의 방안에서 미친 듯 날뛰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동맹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유럽의 평화가 위협을 받았다. 대사는 곧 이 고약한 사태의 돌변을 비내 보고했다. 이제는 여자가 달려와야 할 판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직접 관여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오직 그녀만이 이 생각없고 고집세 나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사건의 이러한 진전에 몹시 충격을 받았다. 딸을 프랑스로 시집 보낼 때 진정으로 딸만은 정치라는 혼탁한 그레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또 그래서 대사에게 미리 이렇게 썼다. 나는 내 딸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영향력도 가지지 않기를 바라오. 이 점 분명히 밝혀두겠소. 한 그레안 제국을 영도한다는 일이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체험했기 때문이오. 게다가 진지한 노력이라고는 조금 더 하기 싫어하는 딸아이의 혈기와 경박함을 나는 익히 알고 있소. 이런 점이 나에게 프랑스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왕정에 대해서 무언가 상스럽지 못한 것을 얘기하게 하는구려. 만일 내 딸이 이런 사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든가 사태 자체가 더욱 악화된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이 딸아이보다는 어느 재상의 죄과이기를 바라고 있소. 이런 이유로 나는 그에게 정치나 국가 관심사를 이야기할 결심이 서지 않는구려. 그러나 이번에 이 연루하고 비극적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배신해야만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얼마 전부터 정치 문제로 심상치 않은 근심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인에서는 깨끗하다고는 할 수도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몇 달 전에 그녀가 살아있는 악마의 사신이라고 정오해온 프리드리 대왕과 철저하게 불신하기는 마찬가지인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여재로부터 폴란드를 분할하자는 난처한 제안이 들어와 있었다. 공동 통치자인 요제프 이세와 카우니츠는 이 제안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고 이 제안은 여재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다. 분할이란 그 어느 것이나 근본적으로 부당하며 우리에게 해롭다. 본인은 이 제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공언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녀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뜻하는 것 그것이 도덕적인 범죄요 무방비 상태의 죄 없는 민족에 대한 약탈 행각임을 즉시 간파했다. 항상 죄 없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온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고한 사람들을 모조리 약탈한단 말인가. 약자에 대한 그녀의 윤리적 배련을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고 진지하고 순수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부했다. 우리는 파렴차다는 소리보다는 차라리 약하다는 소리를 듣자 라고 그녀는 위품있고 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래전부터 단독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라는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국가 형태를 현명하게 파악하고 오로지 유지와 보존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아들이자 공동황제인 요제프 2세는 오직 전쟁과 제국 확장과 개혁만을 꿈꾸었다. 그는 어머니의 역량력에 맞서기 위해서 어머니의 숙적인 궁극주의자 프리드리 대왕의 뒷공무니를 바장이며 쫓고 있었다. 이 노부인에게 더욱 청천벽력 같은 일은 그녀가 자랑으로 여겼던 충복 카오니츠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들 편으로 기우는 것을 보아야 하는 일이었다. 과로하고 지친 채 어머니로서나 통치자로서의 모든 희망에 환멸을 느낀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저 국사에서 손을 떼고만 싶었다. 그렇지만 책임감이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예언자적인 확신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 이 성급한 개혁가에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한 정신 때문에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제국 전역이 다시금 불안에 휩싸일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이 점에서는 똑같이 지쳐 있으면서도 똑같이 권력에서 손을 뗄 수 없는 프란츠 요제프 오스트리아 황제의 상황도 은연중 일맥상통한다. 이 경건하고 정직하기 거지없는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듯 자기가 최고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곧 명예를 위해서 싸웠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내 일생 동안 이렇게 마음 졸여본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국가를 통치할 때 나는 나의 정의와 신의 조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정의만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정의와 공정이 나를 압박해 옵니다. 평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과 마음의 질책만이 남아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나 자신까지도 아연하게 하거나 정지 대신 표리부동을 용납하지 않아 왔는데도 말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군주국의 가장 값비싼 보물이오 진정한 힘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프리드리 대왕은 쉽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이렇게 비웃었다. 예카테리나 여자나 나나 둘 다 노련한 강도들이다. 과연 이 신앙심 깊은 여자는 이 일을 고백신부와 함께 어떻게 결말 지으려는 것인가? 그는 요제프 이세에게 재촉도 하고 위협도 하며 또 오스트리아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까지 몇 번이나 환기시켰다. 마침내 마리아 테레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양심의 상처를 입고 영혼의 고통을 받으며 굴복했다. 나는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이 비통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같은 길을 가기로 했소. 또 똑똑하고 경험 있는 남자들이 모두 그렇게 충고하는 까닭에 라는 말을 덧붙이며 서명을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그녀는 자신이 공범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전략과 그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날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프랑스에서는 무어라고들 할까? 프랑스가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이 날강도 같은 폴란드 기습을 못 본 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 자신이 합법적이라고 느끼는 요구를 프랑스가 논란하려고 들 것인가? 이것은 오직 루이 15세의 마음에 달려있었다. 이런 근심들, 가열된 양심의 갈등 속에 한창 휘말려 들고 있을 때 불숙 메르시의 경고서안이 날아든 것이다. 국왕이 마리 앙토아네트 때문에 대단히 격노했으며 그 분노를 대사에게 공공연히 통고했다는 것이다. 비인에서는 천진난만한 프랑스 사신 프랑스 로왕을 멋지게 속여 향락과 사냥에 파묻히게 함으로써 그는 정치에 관해서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는 판이었다. 마리 앙토아네트가 뒤발여와 말하려고 하지 않는 한 폴란드 분할이 국가 간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마리아 테레지아는 기급을 했다. 종국에 가서는 천쟁까지 터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안 될 말이지. 55세 그녀 자신은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신의 딸을 국책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딸은 물정 모르는 15살이 된 소년은 이제 교황보다 더 교황다우려고 하고 어머니보다 더 도덕적이려고 덜다니 가당치나 한 일인가? 어린 마리 앙토아네트의 반항심을 아주 꺾어놓기 위해서 여느 때보다도 강한 의조로 편지를 써야 했다. 물론 폴란드나 국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하찮은 일로 다루어 이렇게 썼다. 정말 어버이 중에 어버인 국왕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안다. 너가 말을 건네야 된다고들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는 것 역시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그저 안녕하세요라든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라면 무엇 그리 겁날 게 있느냐? 사소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불쾌한 일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하단 말이냐? 너는 이성뿐 아니라 의무감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노예적 정신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메르시의 보고를 보니 너는 국왕이 원하는 것이 너의 의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무슨 사리에 맞는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뒤바리를 궁정에서 국왕의 상대로 허락받은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 너는 국왕의 어떤가는 신하로서 너의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수행한다는 것을 온 궁정에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굴욕을 요구하거나 급진한 태도를 바란다면 나나 다른 그 누구도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충고하지는 않을 게다. 그렇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지배자이자 은인이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전적으로 정직한 설득은 아니었지만 이 폭역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길을 걷었다. 걷잡을 수 없이 제멋대로 굴었고 고집스럽기는 했지만 그녀는 아직 한 번도 어머니의 군의에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 합스부르그가의 교육의 승리가 여기서도 또다시 증명된 셈이다.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저 형식상 조금 튕겼을 뿐이다. 싫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 여자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미리 알고는 승리감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녀의 저항은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 말은 마지막 퇴각진에 불과했다. 항복문서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 1772년 정월 초하룻날 드디어 영웅적이면서도 우습기까지 한 여자들의 싸움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마단 뒤바리에게는 승리였고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는 굴욕이었다. 정과 같이 극장 무대가 마련되고 또다시 엄숙하게 온 궁정 사람들이 정인이자 관객으로서 초대를 받았다. 국왕에게 드리는 거창한 신년 할애가 시작되었다. 궁중 귀 부인들은 서열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왕세잡이 앞을 지나갔다. 그 중에는 대신의 부인인 애기용 공작 부인이 마담 뒤바리와 함께 있었다. 왕세잡이는 애기용 공작 부인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마담 뒤바리 쪽으로 약간 돌려 정면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좋게 해석하면 건의를 향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돌려 오래 기다렸던 말, 잔인하게 쟁취된 말, 전대미문의 운명적 위력을 지닌 그 말을 했다. 모두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정확하게 이 일곱 단어를 억지로 쥐어 짜내듯 말했다. 땅덩어리 하나 얻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오래전부터 필요 불가기를 했던 모든 개혁들보다도 더욱 흥분되는 굉장한 궁정의 일대 사건이었다. 왕세잡이가 드디어 국왕의 애칩에게 말을 한 것이다. 말이 앙뚜안에 드는 무릎을 꿇었고 마담 뒤바리는 승리의 울괴관을 썼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고 베르사유의 하늘은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 찼다. 국왕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왕세잡이를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듯 정의 철철 넘치게 포옹을 냈고 메르시는 감동해서 감사를 표했고 뒤바리는 공작새처럼 뻐기며 호를 활보했고 시고모들은 녹이 충춘하여 날뛰었다. 온 궁정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용마루에서부터 지하실에 이르기까지 온통 수다를 떨어댔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마리 앙뚜안에트가 뒤바리에게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 대수롭지 않은 단어 일곱 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단어들로 커다란 정치적 범죄의 도장이 찍혔다. 이 단어들에 의해서 폴란드 분할에 대한 프랑스의 무인의 동의를 획득한 것이다. 뒤바리뿐만 아니라 프리드리 대왕과 예카트리나 여제도 이 일곱 단으로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마리 앙뚜안에트만이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한 것이었다. 마리 앙뚜안에트는 패배했다. 그 사실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젊고 아직 어린아이처럼 억제하기 힘든 자존심이 치명타를 맞은 것이다. 난생처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기오티는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두 번 다시 고개를 숙인 일은 없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마음 약하고 경솔했던 아이, 착하고 다정한 앙뚜안에트는 명예가 거론되면 즉시 자신감에 찬 확고부동한 정신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녀는 격분해서 메르시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한 분은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것으로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 여자는 한마디도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도 이 한 번의 양보뿐 그 어떤 희생을 더 기대하더라도 허살하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어머니는 제가 편견과 반항심을 버리리라는 점을 믿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게 과시적이거나 제 명예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품고 있던 병아리가 처음으로 보인 독자적인 태도가 이러하자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러나 아무리 강경한 의조로 귀를 꺾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나나 혹은 나의 대사가 너에게 명예나 예의범질의 극히 사소한 계율에라도 위배되는 충고를 할지도 모른다고 상상한다면 그야말로 이 의미를 잘못 본 것이다. 그 몇 마디 되지도 않는 말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 것을 보니 크게 걱정이 된다. 또 너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경련이 날 지경이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왕궁의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 하듯이 뒤바리에게도 말을 해야 한다.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빚을 국왕과 내게 쥐고 있다. 그것까지 써보냈으나 허사였다. 뒤바리에게 다정하게 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왕의 총애를 받아야 한다고 메르시와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익힌 마리 앙투아네트의 자연식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났다. 단 한 번 마지못해 열렸던 합스부르그가 특유의 얇은 입술은 무세같이 굳게 다쳐져 어떤 위협이나 유혹도 다시는 그 봉인을 뜯을 수가 없었다. 오직 일곱 단어를 들었을 뿐 그 추한 여자는 다시는 여덟 번째 단어를 듣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하여 1772년 정월 초 하루 날 단 한 번 마담 뒤바리는 오스트리아 황려의자 프랑스 왕세자비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루이 15세와 마리아 테레제아는 막강한 동맹자를 가졌으니 추측한데 이 궁정의 총인은 장래의 프랑스 왕비에게 가히 성성장구로 권세를 휘몰아갈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전쟁에 따라서는 성자가 패자의 수모님을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승리에 스스로 놀란 나머지 자발적으로 전장에서 퇴각하여 평화협상을 하는 편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싸움도 있는 법이다. 마담 뒤바리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리 편치가 않았다. 본래 선량하고 보잘것없는 이 인간은 처음부터 마리 앙뚜하네트에게 적이 같은 것은 품지 않았다. 자존심이 치명적으로 상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보상을 원했던 것에 불과했다. 이제 만족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공공연한 승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불안해졌다. 자신의 세력이라는 것이 단지 급격히 노쇠해가는 한 남자의 통증으로 떨리는 불안한 두 다리에 기대어 있다는 것 점은 알만큼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다. 62살에 이 노인이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이 빨강머리 아이가 프랑스의 왕비가 될 것이고 체포명령서, 승명적인 파스티오 송치명령서의 적각 서명 날인이 될 판이었다. 그래서 마담 디바리는 마리 앙뚜하네트에게 승리를 거두자마자 그녀와 화해하기 위해서 더할 수 없이 열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였다. 쓰레기의 접 같은 노여움을 당위로 감싸고 자존심을 억눌렀다. 왕스자비가 사교 야유에 나타나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아도 언짢은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다쟁이들을 통해서 또는 그때그때 임시 사절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의를 품고 있는가를 왕스자비에게 알렸다. 온갖 방법으로 국왕에게도 한때의 적을 두둔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수단을 동원했다. 호의만으로는 마리 앙뚜하네트의 호감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물질로 그녀의 호감을 사려고 한 것이다. 궁정 사람들은 마리 앙뚜하네트가 값진 장신구에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탐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감스럽지만 나중에 그 악명높은 목걸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디바리는 선물을 믿기로 왕스자비를 유혹하려고 마음먹었다. 한 큰 보석상, 목걸이 사건의 그 보헤미아 사람인 그 보석상이 17만 프랑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마리 앙뚜하네트가 이 목걸이에 대해서 이미 은밀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경탄을 했고 탐낸다는 사실을 디바리가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디바리는 시녀들을 통해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정말로 원한다면 자신이 루이 15세에게 그것을 선물하도록 간청할 용의가 있노라는 말을 왕스자비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마리 앙뚜하네트는 이 뻔뻔스러운 제 아내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밀의 빛을 띄며 돌아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의 곁을 쌀쌀하게 지나쳤다. 아니 땅위의 모든 왕관에 박힌 보석을 몽땅 다 준다 해도 마담 디바리는 자신이 공공연하게 모욕을 준 여인의 입에서 여덟 번째 단어를 들을 수가 없었다. 17살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자부심, 새로운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달갑지 않은 호의에서 비롯된 보석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마에 곧 왕비의 관이 놓일 것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다.